시스정 와! 와! 와, 이 장비들이 있어요. 그냥 이제 제가 마음대로 고르면 되는 건가요? 아까 제가 이겨서. 오케이. 한 번 봐라고 했어. 아, 이게 제가 혹시 몰라서 가져왔다는 키보드고요. 이게 준비해 주셨던 키보드인데 키보드는 눌러봐야 할 거예요. 어.. 어.. 내꺼? 오케이! 가격이 1, 2, 3 맞아요? 제일 저렴하고 그 다음 비싸요, 그 다음 비싸요. 왜 그렇게 생각해요? 키감이 달라요. 이게 말이죠. 성축이 일단 제일 싸고요. 뜯어볼게요. 어? 어? 이게 말이죠. 아무튼 이게 비싸고요. 어? 어? 뭐야? 어? 이거 빼면 안 되는 키보드인가? 아무튼 그런 거 같아요, 됐다. 얘는 한번 사볼게요. 얘. 이게 좋은 거 같아요. 그리고 이 마우스가 샷을 굉장히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. 이것도 가격이 다 달라요? 뭐가 제일 비싸요? 봐도 모르시다. 뭐가 제일 비싸요? 어떤 게 느낌이 제일 좋아요? 이거 두 개. 비싼 거 말고 느낌적으로? 좋은 게 비싼 거예요. 이거? 이거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? 맞아요? 그럼 저는 얘으로 쓰겠습니다. 그럼 저는 장비를 이거 두 개를 하고요. 헤드셋을 쓰지 않겠습니다. 쌈풀이 원래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헤드셋을 잘 쓰지 않거든요. 헤드셋을 쓰면 왠지 녹음하는 기분이에요. 그래서 저는 헤드셋을 안 써요. 그래서 이어폰으로 제가 가져온 걸 한번 쓰고 해보겠습니다. 헉! 어? 사마. 어? 아 잠깐만. 아 대신해 주세요. 와 이걸 제가 하는 걸 다 보시는 거예요 이걸로? 어 창피해라. 아 좋다. 로니터. 돌아가서. 오. 아 창피해요. 어떡하지? 저는요 원래 굉장히 안전함을 추구하는 플레이를 해요. 가운데에 있는 도트캠프 이런 데 절대 안 가고요. 짤파라고 완전 구성생이 조금 조금씩 하면서 야금야금 하는 스타일입니다. 겁이 좀 많아서.. 오케이! 오! 제가 원래는 게임을 굉장히 하영이 하면 이꼴을 게임! 게임하면 하영이 왔잖아요.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약간 조금 약한 게 뭐냐면 이 배그예요. 아니 밑밥을 까는 게 아니라 진짜로. 알기엔 조금 어렵더라고요. 저는 약간 좀 옛날 화질. 어? 따로났다. 그 카르마올라인 그런 에코피스를 좋아했는데 배그가 너무 사영이.. 화질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어렵더라고요. 근데 어쨌건 하영이가 이 아이돌이지만 줄리 프로게이머라는 얘기를 종종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. 상점에 들어가서 스킨을 한 번만 볼게요. 귀여운 게 너무 많아졌어요. 저는 그냥 주로 셀트로 이거. 어허 뭐야 이거 너무 귀엽잖아! 이거 봐요. 귀여워.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거 있잖아요. 기분은 좋아요. 근데 제일 의도받기 좋은 의상입니다, 이게. 이것도 멋있다. 그리고 이거는 치코리 타기 너무 어려워요. 역시. 너무 귀엽다. 다 귀여운데? 제가 키즈에서 문제를 많이 맞춰서 아까 샀잖아요? 제가 한 번 골라볼게요. 굉장히 편하네. 이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저는 얘로 고를게요. 제 아이디가 지금 아니거든요. 그래서 조금 흥한데 저는 원래 옷을 안 입고 벨트만 차요. 실제로, 실제로 그러거든요. 옷을 다 입었으니까 잠잠으로 떠나볼까요? 봐봐요. 얼마나 깨끗해요 옷이. 저는 평소도 이렇게 입고 다니거든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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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 게임 안 해서. 게임 안 해서 캐릭터가 원래 이렇게 입고 다니거든요. 이게 재밌는 게 아 이거 혼자 하면 안 되는데. 이렇게 해서 기어 다니잖아? 그럼 뒤에 한 명씩 따라와요. 이거 봐 이거 이렇게 온다고. 왜 이렇게 한 명씩 따라왔다고. 그냥 한국 분들의 이런 정 문화가 말이죠. 맵이 어디 있는 게요? 엄마? 선생님 저 내려야 돼요. 원래 M이 누르면 맵이 나오거든요. 안 잡는다. 큰일 났다. 내 거에요. 엄마! 아 선생님! 어쨌건 여기 떨어졌어요. 제가 늦게 내려서 누가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네요. 하니가 말씀해. 이 방은 뭐예요? 클럽인가요? 우와 이런 방 처음 봤어요. 대박. 되게 좋은 볼링장 같은데 여기. 어 스크스타! 아 그렇다면 스크스을 느끼고. 아 이게 그 배낭입니다 여러분.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이거 매면 자기장이 안 맞아요. 하지만 저는 그 방이 상가방이에요. 상가방은 흔히들 말하면 청구백이라고도 해요. 너무 좋으니까. 그 방이 넉넉하니까. 우리 슬슬 가야 되겠는데. 나가야 되겠는데. 뭐야 뭐야. 문이 어디야? 문이 보여요? 아 나 안 보이는데. 아 이게 그 배낭입니다 여러분.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이거 매면 자기장이 안맞아요. 하지만 저는 그 방이 상가방이야. 상가방은 흔히들 말하면 청구백이라고도 해요. 너무 좋으니까. 그 방이 넉넉하니까. 우리 슬슬 가야 되겠는데. 나가야 되겠는데. 뭐야 뭐야. 문이 어디야? 문이 보여요? 아 나 안 보이는데. 어? 스크래스를 느끼고 아 이게 그 배낭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매면 자기장이 안 맞아요 하지만 저는 가방이 상가방이에요 상가방은 흔히들 말하면 청리백이라고도 해요 너무 좋으니까 가방이 넉넉하니까 우리 슬슬 가야 되겠는데 나가야 되는 분은 뭐하는 마.. 문이 어디야? 문이 보여요? 나 안 보이는데? 어디가 문이야? 어? 여기다! 어? 어? 문이 어디야? 살려주세요! 갇혔어요 어디로 나가요? 뭐야? 몰린내고 다 있어?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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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공작이야 이렇게 뛸 때는 말이죠 아무것도 손에 들지 않고 뛰는 제 버릇이에요 여기다 가다가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 아 잠깐 기태다 어? 혼자 하려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근데 여기 보면 오른쪽 아래 페이지 이라고 되어있는데 말이에요 아직은 자기장이 약하다 너무 아까 그 볼링장 같은 데서 오래 있었나 봐요 두껏는 느낌이라고? 어? 어? 지금 33명 남았어 와.. 나만.. 아무도 안 해도 33명 안에 들었어요 오.. 30명 남았어 아무도 안 만나고 30명 안에 들었어 아직 한 명도 못 봤어요 너무 많아서 사회적 거리 노래하고 있어 와.. 나 큰일 났다 태영아 야야야 너 큰일 났다 어떡하지 아 이거 너무 허무하게 죽잖아요 안 돼 와 나 어떡하지 아 이거 너무 허무하게 죽잖아요 아 이거 너무 허무하게 죽잖아요 아 이렇게 어휘없게 죽는 건 아니지 아무도 못해 죽으면 안 돼 달리다가 게임 반 이상을 달리고 있어 어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이래서 부상자 안 짱을 아이씨 몰라 이제 막 애들이 있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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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옆에 있네 빨리 닿았어 거의 닿았어 거의 닿았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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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귀 귀 지금 통화에 귀에 스쳐 아 망했다 망했다 진짜 망했다 와 진짜 야 이거 진짜 이렇게 허무하게 아 잠깐만요 뛰어 다 왔어 다 왔어 아 말도 안 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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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키도 안 하고 사람 한 명도 안 받는다고 8등 했어 아 근데 여기 다 왔잖아요 앞에 스쿨스랑 다 들었는데 왜 이번엔요 방금 전 같은 사태를 절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많지도 않고 또 적당히 있는 데로 가볼게요 라카이를 갈게요 어 뭐야 어 라카이는 없다 헬로 어 뭐야 이래 어머 어머 총 하나도 없어 이 가진 건 메모 하나 쟤는 저를 봤겠죠 이리 와요 이리 와요 무서워서 도망갔고 하니가 어 여기 어디 있었는데 그쵸 아 됐다 아 저기 있다 아 왜 얘네 왜 둘이 같이 있냐 보셨어요? 얘네 둘이 같이 있는 거? 그래 이거 봐 아 나 솔로로 들어온 거 아니었어요? 야 나 먹은 게 뭐 있다고 그걸 먹냐 아 아 열 받네 안녕하세요 네 실력이 어떻게 되세요? 어 어 어 너 왜 말을 못해 다 내가 귀찮나요? 안 귀찮대요 이번이 네? 너무 좋대요 이번이 아 그래요? 이번이 너무 좋대요 혹시요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너무 물어보래요 하하하하 네 하나만 입장하면 돼요? 물어보래요 예예 혹시 저 좋아하는 연예인 있으세요? 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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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시는구나 아 아 아 어머 죽으셨어 살려줘 제가 갈게요 갈게요 누구 좋아한다구요? 있지라는데요 다른 그룹은요? 그 에이핑크는 혹시 안 좋아하세요? 에이핑크? 블백팽크가 더 블백팽크가 더 블백팽크가 더 블백팽크가 더 블백팽크가 더 아 그게 뭐야?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잘못 눌렀어요 잘못 눌렀어요 누구 좋다고요? 누구 좋다고요? 누구 좋다고요? 어 저 아니에요 저 저 아니에요 어머머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우와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저는요 사실 에이핑크 하영인데요 에이핑크라고요? 에이핑크라고요? 뭐라고요? 에이핑크 구라잖아요 에이핑크 거짓말 같다고요? 나중에 방송으로 확인하세요 에이핑크 누구 좋아해요? 에이핑크 별로 안 돼 에이핑크 원래는 여러분들 이렇게 게임을 하면 안 돼요 죽이면 안 돼요 저는 악감정이 들어가 있어서 죽인 건데 원래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나 초대해 절대 안 해 안 한다고 안 한다고 다시 스쿼드를 랜덤 매치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분들이 자꾸 초대를 하시는데 절대 안 들어가요 오하우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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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또 만났다 아 아 진짜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요 에이핑크 에이핑크 늦었어요 몇 살이에요? 저 중삼이에요 중삼이에요 중삼 근데요 중삼이라네요 네 네 자꾸 오하영 오하영 할 거예요? 아니요 누나라고 해요 알겠죠? 네 이름이 뭐예요? 0 0 0 그래서 다시 좋아하는 그룹이 누구라고요? 아 에이핑크 네 알겠어요 지금 게임해요 우리 유튜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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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해요 우리 치킨 먹어야 돼요 알겠죠? 어 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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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주세요 잠깐만요 아 아 아 올라가야 되는데 어 어 올라가고 싶어요 어디로 가요 아 그냥 앞으로 또 이렇게 왜 이렇게? 왜 이렇게 아 여기 왜 혼자 버렸어요 여기 구상이다 구상 있어요? 어 공제 있어요 진통제 있어요 진통제 몇 개요? 한 2개 그럼 괜찮아요 어머 여기 안에 있나보다 어 그랬어요 가자 대파고 도망가요 대파고 대파고 도망가자고요? 저 사람 그냥 버려요? 아 아 오케이 살려 하하하 아 근데 왜 팀길 왜 하셨어요? 아까도 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에이플리프 포장 드리핑크라고 그랬죠? 아 아 왜 웃어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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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엠프가 뭔지 알아요? 아이엠프요? 아이엠프 말이에요 아이엠프 구상료 안 먹어요? 구상료 안 먹어요 구상료 안 먹어요 구상료 안 먹어요 저 먹으라고 안 먹은 거예요? 아 일부러 드시면 안 먹었어요 아 진짜로? 뭔데요? 이 차가 없어서 죽일 거 같은데요? 차 구해와요? 아 아 아 아 주변에 에이플리프 펜 없어요? 아 어 어 내가 와봐요 아 아 아 아 있어요 아 아 네 많아요 많아요 뭐요? 아 제 친구들이에요 이름이 뭔데요? 아 이름이요? 왜? 어 잠깐 와봐요 털릴 게 없는 건데요? 응 띄어가래요? 띄어가면 될 거 같아요 저 사프리 안 돼가지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여기 털린 거 같은데 그냥 볼까요? 네 성공 소리가 되고 나서 근데 이제 얘기 좀 어떻게 해요? 제가 와봐요 언니? 어 305 305 3 1 2 2 2 2 2 2 2 2 2 3 2 3 3 2 3 2 3 2 3 4 4 5 5 5 6 5 5 5 5 5 5 6 6 5 6 6 7 8 7 8 8 9 9 10 10 10 10 10 11 12 13 1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